오늘 올세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는데 올세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지 내 재산을 보호하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국가가 주는 혜택은 최대한 받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명 여름에 보일러를 돌려라. 여름에 왜 보일러를 돌려야 되나.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거도우미 장대장입니다. 오늘은 왜 또 주거도우미를 자체를 했냐면 점점 이제는 전세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게 이제 전세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만 없고 아마 반전세가 늘어나거나 또 올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번에 투기가요 지구에서 3억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을 하게 되면 전세대출이 해소됩니다. 자 요구로 얘기하자면 전세대출을 받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투기가요 지구에서 3억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뭐 3억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추가로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야 되는데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올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 돼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전세로만 다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전세가를 인상하면서 이걸 이제 일부는 올세로 받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반전세 개념이 되는 거죠. 지금 정책의 하나가 또 뭐가 있죠?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 이상 또 뭐 3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 이게 이제 종부세가 종합부동산세가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자 이 세금 내는 기준 과연 이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쉽게 매물을 내놓을까요? 자 이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산세 1년에 2번 내고 종합부동산세 연말에 1번 내는데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는 또 올세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세가 됐든 반전세가 됐든 실질적으로 세입자의 부담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 임대업을 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도 이제 올해부터 이미 신고가 됐죠. 2천만 원 연 2천만 원 이하 소득도 이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임차인은 주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임대인은 세금은 소득세를 그만큼 더 많이 내는 거고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올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명 여름에 보일러를 돌려라. 여름에 왜 보일러를 돌려야 되나? 한여름에 오한이 않나?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 시대에 어디에 열일만 난다고 하면 이제 겁이 납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돌리려고 하나?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올세집을 많이 구하려고 하다 보면 여름에는요 보일러를 돌려보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뭐죠? 여름에는 에어컨이라든지 여러가지 냉망시설에만 신경쓰죠. 겨울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는 난방시설에만 신경쓰고 이 에어컨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안 씁니다. 겨울에 집 구하신 분들은 에어컨 같은 데도 켜봐야 되는 거고요. 여름에 집 구하신 분은 보일러도 틀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보일러가 낡아서 집에 하자가 있을 때 이 집 수손비는 기본적으로 내가 들어가기 전에 하자가 있는 거는 집 주인이 수손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물론 세입자가 과실이라면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름에 집을 구했는데 겨울에 작동이 안 된다. 이건 누구 책임일까요? 세입자가 확인 안 한 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걸 고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집 주인이 만나면 순탄하게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 고쳐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원래 멀쩡한 건데 당신이 들어가서 고장 나서 왜 이걸 나한테 고쳐달라고 그러냐.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세 살 때였는데 집을 꼼꼼히 본다고 다 봤는데 옷장의 문을 이렇게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때 다른 거 다 꼼꼼하게 해야 돼. 사람 열어보고 다 열어봐야 돼. 왜 옷장이 내 눈에 안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옷장을 딱 집에 들어가고 나서 며칠 있다 옷장을 이러니까 옷장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허술하게 그냥 붙여놓은 거죠. 땜질식으로. 그럼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못 적였는데 네가 가서 고장된 걸 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확인을 하죠. 집주인이. 마룻바닥에 거실 마룻바닥에 이만한 조금 물기가 물 젖어있는 이게 좀 안 지워지는 게 있는데 야 그거 지우려면 거실 바닥을 다 갈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참 임차인도 갑질하고 집주인도 갑질하고 많아요. 임차인은 또 어때요. 막무가내 뭐 올쇠 밀려버리고 막무가내. 나갈 때도 집도 보여주지도 않고. 임차인이고 임대인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 젠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젠틀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명 JS. 전문용어로 진상이라고 그러죠. 진상. JS가 아니고 KS 마크를 박아야 됩니다. KS. KS 마크 딱 받아서 좋은 집주인, 좋은 임차인. KS. 진상은 JS를 박아줘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전월세 지원센터를 활용해야 돼요. 이걸 지금 잘 모르실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자 있습니다. 원스탑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여러분들 분쟁이 있을 때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하는데 공인중개사가 100% 해결할 수는 없죠. 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이 가서 공인중개사한테 컴플레인하면 집주인은 열받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다음부터 집 내놓을 때 나 당신 다녀냐? 옆에 부동산 내놓을 거야. 옆에 부동산하고 N수로 지내는데 거기다 내놓는데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 편에서 100% 일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어디였냐면 서울시 중구 덕수공길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가면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중개계약 전입신고 수선 차임증감 갱신 등 임대차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발생하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상담받고 임대차 계약 불이익에 대한 손해병상 광고를 상의할 수 있다. 내가 처음에 집을 구해보고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처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런 데 가서 좀 상담도 하시고 외로움도 털어놓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 혼자 계시는 분들 많은데 또 외롭다고 갈 일도 아닌데 괜히 가가지고 또 거기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또 JS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득공제를 받아라 소득공제 월세를 냈으니까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주택 단독세대이며 총급여액이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월세 10에서 12%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에서 12%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은 국민주택규모 이게 이제 전용 전용 8사제곱미터 이하 또는 엔드가 아닙니다. 또는 기준시가 공시시가 3억 이하 주택이 됩니다. 이 두 중에 하나만 되면은 소득요건이 되면은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은 홈택스에 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택스가 이제 그런 인테리치면 다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잡아야 되고 다만 일부 집주인이 세입주하고 소득공제 신청을 막을 수가 있으니 임대계약을 맺을 때 소득공제에 대한 특약사항을 넣어두는 것이 좋다. 자 이제는 임대인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는 모든 게 투명하게 가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자 네 번째는요. 전입신고를 꼭 하라.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서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변형 절차에 혜택을 볼 수가 있죠. 참가가 되는데 자 나는 이 제도는 참 웃기다고 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나중에 경매나 공매가 일어났을 때 소액 임차인의 어떤 조건이 되면은 그 돈을 받을 수 있고 그건 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모두가 받을 수 있게 해야지. 그거 가서 잘 모르거나 이런 사람도 급해서 못 가다가 미루다가 직장일 때문에 못 하다가 그 사이에 또 경매나 공매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제도는 참 나는 실효성이 떨어지다고 봐요. 정말 이거는 제가 이거 만약에 정치를 한다거나 대통령이라 그러면 이런 쓸데없는 이런 법규도 빨리 고쳐야 돼요. 아는 사람은 받고 모르는 사람은 안 받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당했는데. 이 법은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소액 임차, 주택임대비차보호법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임차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임차 보증금일 때 보증금에 3,700만 원까지는 경공매로 집이 날아가더라도 3,700만 원까지는 우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민 억제권형, 서울특별시 제외하고 경기도 어디어드시 이런 데죠. 그 다음에 용인시, 서울특별자치시, 화성시 여기는 수도권이 아니죠. 세종특별시는 수도권이 아니지만 해당이 되고 또 화성시도 마찬가지로 용인시는 과민 억제권형이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 과민 억제권형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아니지만 이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임차 보증금 1억 원 이하에서 3,4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는 임차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일 때 1,7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꼭, 꼭 3, 꼭입니다. 3,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입신고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을 하면 1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조소득층 임대료 보조 사업이 있는데 주택 또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조소득층 확인하시고 전세 전환가액 9,500만 원 이하 가구에 거주한다고 그러니까 올세, 천에 몇십만 원 했는데 전세로 전환했을 때 9,500만 원 올세 사는 분도 전세 전환가액으로 9,500만 원 이하 가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5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 6인 가구는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거 참 꽁돈 새끼는 거죠. 주택바우처라는 거는, 바우처라는 건 뭡니까? 바우처라는 거는 한국말로 할 때 꽁돈 꽁돈, 한국말로 바우처 이거 잘 모르신 분 꽁돈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모르면 남의 돈, 알면 꽁돈 자 오늘 올세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는데 올세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지 내 재산을 보호하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국가가 주는 혜택은 최대한 받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자녀분들 또 우리 부모님들 삼촌, 조카 이런 분들이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누구든 최대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